네 안녕하십니까 꼴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바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의 이적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성 선수의 거취를 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성 선수의 거취는 독일 일부 분데스리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인츠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성 선수가 2018년 여름에 전북현대를 떠나서 홀슈타인 케일 유니폼을 입었죠 킬에서 3시즌 동안 뛰었고요 3시즌 동안 총 리그 포칼 합해서 104경기에 나와서 23골 25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거의 항상 매번 선발로 나왔고 독보적인 주전으로 활약을 했고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축구가 잘 안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사실 독일 일부에 있기는 좀 아깝다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자들이나 선수들이나 주변 친한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아 왜 재성이 형은 일부에 있기는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재성 선수도 일부 리그 그리고 뭐 혹은 더 큰 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많이 알아봤었고 실제로 많이 오퍼도 있었지만 킬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킬은 킬 단장이 지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성을 팔아서 우리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진 몰라도 없으면 우리는 3부 리그로 강등당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실제로 지난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막바지에 베르더브레멘이 꽤 많은 금액을 베팅을 했는데 킬이 그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성 선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이재성 선수가 자 오늘 촬영일이 7월 1일인데 어제자로 킬과의 계약이 만류가 됐습니다 이제 FA 자율계약 선수가 됐고 모든 팀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 소속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요 그래서 서영재 선수 옛날에 킬에서 같이 뛰었던 서영재 선수가 재성이 형 백수됐다라고 그렇게 농담을 또 던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팀을 컨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전까지 또 물밑에서 작업을 한 결과 마인츠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인츠 결정에 앞서서 또 그간의 비하인드를 좀 전해드리자면 이재성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가장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손흥민 선수도 뛰고 있고 축구 선수라면 한 번쯤 꼭 도전해볼 만한 리그다라는 게 좀 현재 선수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알아봤고 좀 적극적이었던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랑 브랜트포드라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 새롭게 승격한 팀이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예전에 이청년 선수가 활약했던 그 팀이었는데 여기랑 좀 잘 작업이 안 됐어요 브랜트포드는 아무래도 1부에 지금 올라왔지만 당장 다음 시즌에 2부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팀이에요 상당히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 선임 작업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전드 출신 패트릭 비에이라가 온다는 예의가 있는데 구단 수뇌부는 이재선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아직 감독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구단에서 수뇌부가 힘을 써가지고 이재선 선수를 데려왔는데 갑자기 감독이 안 쓴다 그러면 넌 붕 떠오버리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펠리스도 조건은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좀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팀들이 분데스 리가 팀들이었고 분데스 리가에서 지금 말했던 마인츠를 비롯해서 호페나임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 아우크스부르크 정도가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호페나임이랑 마인츠가 적극적이었다라고 하고요 메넨글라트바흐도 상당히 이재선 선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자리에 한 꽤 유명한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적이 먼저 진행이 되면 이재선 선수를 데려가겠다 그게 좀 선결과제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기가 시간적으로 좀 애매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지난 시즌에 진출했더라면 더 좋은 선택지가 됐을 텐데 지난 시즌 최종 라운드에서 메넨글라트바흐가 떨어져가지고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아쉬운 선택이었다라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넨글라트바흐는 선택지에서 제외가 됐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단이라던가 코칭 스태프나 상당히 이재선 선수를 원했고 그래서 조건도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재선 선수가 마인츠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인츠가 제가 마인츠에서 1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마인츠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꽤 조용하고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대도시인 프랑크푸르트까지 한 차로 3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상당히 뭐 프랑크푸르트에 또 한식당이라던가 뭐 한인마트 이런 신용품점이 많아가지고 이재선 선수가 생활하기에는 전혀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는 또 아시다시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A매치 대표팀 소집을 위해 들어올 때 이동거리가 상당히 크게 단축이 됐습니다 예전에 킬에서 뛸 때는 킬이 지도상으로 보면 독일 북쪽 끝에 있어요 보면은 거의 바다랑 맞닿아 있는데 거기서 함부르크까지 차를 타고 가서 함부르크에서 다시 뭐 프랑크푸르트나 미넨이나 뭐 중동국가들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한 20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많이 지쳤는데 이제 마인츠에서는 공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고 대표팀 소집 때도 상당히 수월하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에도 수월해졌고 이재선 선수가 실제로 한국이랑 직항 노선이 있는 도시를 좀 위주로 팀을 찾아봤다라고 해요 크리스타 펠리스랑 브랜트포드도 런던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대도시죠 그리고 이번에 말했던 뭐 아우크스부르크도 미는 바로 옆두시고 마인츠도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두시기 때문에 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꽤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인츠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은 리그 12위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5위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감독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 감독이 좀 지도를 잘해서 지금 상당히 좀 상승세에 있는 팀인데 이재선 선수가 여기에 가세를 해서 이번 시즌에 또 마인츠가 한번 좀 다크호스로서 한번 사고를 칠 수 있을지 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일부 분데스리가에는 뭐 라이프치의 황희찬 선수라던가 뭐 프라이브로크의 정우영 선수 뭐 이런 한국인 선수들이 또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코리안 더비 성사 가능성 그리고 이 선수들이 독일 무대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거는 이재선 선수의 이적 소식이었고 지금 이재선 선수는 울산에 뭐 본가가 울산에 있다고 해요 지금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아마 7월 중순쯤 독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재선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 또 독일에서 좋은 활약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